와이엇, we going 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오피스테이지 인터뷰랑 라이브 촬영하러 왔는데요. 여기 세트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그쪽의 음영 스태프분들이 식사하고 계시고 유튜브 촬영이랑 조명 스태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촬영하러 세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메이크업과 머리를 힘을 좀 줬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새 앨범에 들어갈 로이즈 캔슬링이랑 Let's Live On The Sky 오늘 부를 예정이에요. 와이하이 에이 늘리 아 Luego 회사 한번 해볼까? 리허설 어어 아, 걔 꺼. 그치? 걔 를 끼고. 네. 게임 끝은 하나로 담당하는 인형, 이 음악 펴주세요 정신적으로 롤 롤 롤 3 2 1 1 2 2 2 2 2 3 2 3 2 3 2 3 2 3 4 4 5 5 6 4 5 1 2 2 2 3 2 3 3 3 3 아유... 아유... 거긴 거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와... 양아치 메인... 준다고 한 땅 먹는데. 물.. 물.. 아.. 감사합니다. 맞아. 둘.. 하나.. 큐! 아.. 감사합니다. 좋네요. 하지만 못뜬이는 더 고치면 보기 좋네요. 이게 확실히 문제가 들어가기 좋네요. 뭘 할까 뭘 할까 이런거 많았는데 막상 무대 올라가면 그 인위적인 것들이 생각 안나면 그냥 막 막사지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응? 왜 안먹어? 그럼 먹을게요. 안완호 메이커프 때문에 뭐라고? 뭐라고? 뭉친게 없는 것 같은데? 송구 오늘의 개수는요. 조금 특별한 곡입니다. 터키 팬들의 신장을 쥐고 흔드는 인디펜드 K-POP 그룹 가직 각색의 매력을 가진 Y-HAI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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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됐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최고! 오늘 저희가 오프스테이지에서 라이브와 인터뷰 한번 찍어 봤는데 어땠어요? 굿? 굿! 굿! 앨범에 들어갈 노래 두개나 스포일러 같습니다. 말도 안돼.. 하여튼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게 잘했어요. 터키어 잘 맡고 있어요. 스쿠안치 아이야 식당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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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